항의 전화입니다. 친윤 그룹에서 누가 싸움을 먼저 걸고 있어요. 존중받고 싶다면서요. 존중을 먼저 해야죠. 우리가 먼저 시비 건 적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친한 친윤이 어디 있어요. 108석밖에 없는 정당이 저쪽에는 지금 탄해가겠다는데 지금 너무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 친윤이 친박보다도 더 무섭게 가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의 그런 공개적인 요구하고 또 용사를 압박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면서 저도 참 이것이 옳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자기 의사를 관찰하려면 용사를 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는 또 신뢰관계를 보고나 하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른바 친윤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한동훈 대표의 비판적인 입장을 오늘도 많이 냈어요. 이런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 그동안 사실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여러 건이었어요. 한동훈 대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면담 전 그러니까 한 면담 전에도 뭔가 입장을 냈거든요. 일단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일이니까 그 면담 전날이잖아요. 검찰스러움 순발력 있는 말솜씨와 가벼움 관종 같은 행동이 아니라 미래 통찰하고 준비하는 당대표가 되세요. 그럼 뭐예요 이게. 김태흠 지사는 한동훈 대표를 검찰스럽다. 가벼움이 있다. 관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네요 지금. 이런 내용의 글들 물론 한 대목입니다만 전체로 비판적 입장을 내면서 이런 대목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러자 이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김태흠 지사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러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김태흠 지사가 어느 한 행사에 세미나가 있었고 끝나고 나서 기사들과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걸 공개했어요. 전화가 왔었다고 한동훈의 항의 전화 받았다는 김태흠 지사. 전화가 오니까 이러면 얘기했대요. 아니 듣기 거북한 말에서 서운해서 전화하셨습니까. 그때 한동훈 대표가 서운한 게 아니고요. 이건 욕입니다 거의 욕. 그러니까 김태흠 지사가 듣기 거북해도 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원이 어떻게 당대표에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전화통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걸 소개를 했어요. 박상수 대표님. 한동훈 대표가 원래 약간 서운하거나 너무 기분 나쁘다.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싶으면 바로 전화를 하곤 합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태흠 지사가 뭐 전화했다고 하니까. 김태흠 지사가 뭐 했다고 하면서 공개를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쪽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공개한다 했으면. 아마 굉장히 뭐 하극상이다 뭐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일어나서 뭐 유튜브까지 엄청나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러니까 뭐 이런 사적인 전화도 공개해도 되는 어떤 그런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신가 봅니다. 김태흠 지사가 이야기한 것뿐만이 아니죠. 아까 강명구 의원이 우리 쪽에서 누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냐. 홍준표 시장이 했던 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린애가 설치는 게 맞나. 사냥개. 당에 얼씽거리지 말라. 국회의원을 개파 졸개로 부린다. 소시오패스. 제가 그냥 대충 한 몇 가지만 뽑아온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들 들으면서 특별히 무슨 반응을 했나요? 정말 그 SNS글 하나 가지고 주말 내내 여기저기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고 유튜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한 명 거의 온 가족까지 다 표적으로 삼아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본인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전화받았다고 그 전화받은 걸 또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뭘 우리 쪽에서 했냐고 강명구 의원은 그러지만 그냥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들은 지금도 다 남아있을 겁니다. SNS에서 있었고 방송 나와서 얘기했고 오늘도 굉장히 공개적이시죠. 라이센스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이쪽에 있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생기는 거구나. 라고 국민들은 느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상우 대변인께서 김태흠 지사의 저 표현에 대해서 강하게 좀 반발을 하신 것 같아요. 김태흠 지사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 또 있습니다. 글을 올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 무슨 개파 보스인가? 아마추어 같고 답답하다.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과의 어떤 만찬한 거 이걸 가지고 얘기한 것 같거든요. 저거는 무슨 보스입니까? 지금 아마추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대표가 자기 세력이라는 의원들하고 만나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아무튼 계속적으로 이런 비판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강성표 1부 위원장 방금 전에 박상수 대변인이 앞서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대표를 비판할 때 썼던 여러 가지 표현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홍준표 시장과 김태흠 지사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의 빈도와 강도를 보면 홍준표 시장이 조금 더 빈도도 많고 강도도 센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김태흠 지사에게는 항의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에게는 항의 전화를 했던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홍준표 대구시장 건들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화력이 세신 분이잖아요. 약간 머뭇거려진다는 겁니까? 여기는 피하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김태흠 지사가 이런 거 공개했다고 서운해하시는데 사실 공개하는 걸로 따지면 우리 한동훈 대표가 1등이죠. 공개하는 게요? 공개하는 거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야당의 대표하고도 공개하자고 하고 공개하시는 걸로는 1등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 세상에 아니 대통령도 비난할 수 있는 세상인데 당원이 어떻게 당대표를 비난 못합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런 비난을 듣기 싫어하면 그게 그야말로 검찰스러움 아닙니까? 그럼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김태흠 지사의 저런 표현에 약간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저희 야당에 좀 영입하고 싶을 정도로 저희가 김태흠 지사예요.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어떻게 잘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지. 대변을 했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사실 저희 민주당에도요. 대표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쁜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당대표가 자기 욕한다고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항의 전화하고 하면 당문은 언제 봅니까? 그것까지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스러움.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정치를 시작하면 변호사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면서 적은 길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또 당대표가 싸우는 것 자체가 가벼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누가 자기 욕하는데 기분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허허 우선 넘겨야지 그래야지 욕하는 사람이 머쓱해지는 거지. 저렇게 같이 대고 이렇게 싸움을 하시면 그러니까 당의 대표는 당의 어른인데 저런 모습이 저는 그렇게 좀 한동훈 대표에게 결과적으로 플러스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저런 일이 또 반복된다면 그냥 허허 우선 넘기시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우 세비님이 지금 그냥 손짓을 몇 번 하셨어요. 지금 강수현 부위원장 말씀하실 때 뭔가 반박하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김태흠 지사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김태흠 지사를 영입해가면 또 양문석 의원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냥 손을 들어봤습니다. 영입 얘기를 듣고 반응을 보이셨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 비명 projet